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세븐나이츠 유튜버로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리그오브레전드 영상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세븐나이츠에서 롤로 바꾸면서 유튜브도 세나 영상은 올라오는지 앞으로의 영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을 또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븐나이츠 롤 영상 전부 다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뭐 제가 세븐나이츠 방송은 접었지만 세븐나이츠에 대한 열정 재미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새로 시작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롤 영상 이런 식으로 세나 롤 영상 전부 다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구독해제 요즘 너무 많아 그이 그래 자 먼저 세븐나이츠 영상은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나이츠 영상 무한의 탑 클리어 영상 제가 계속 올리고 있죠 무한의 탑 클리어 영상 그리고 루퍼 합성 대리 스케줄 이게 제가 방송으로 대리 스케줄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제 거 아이디가 또 이제 부계정 음 그리고 혹시나 뭐 우리 시청자 분들 원하시면 구독자 분들 원하시면 구독자 분들 것까지 해가지고 세븐나이츠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롤 영상입니다 여러 챔피언을 이제 마스터하는 성장 과정 이런데 요즘은 뭐 거의 뭐 이달림 위주로 뭐 하곤 있는데요 챔피언을 하면서 이제 마스터를 하는 성장 과정 이제 아프리카 방송으로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타이틀 제목은 뭐 뭐 롤 정글 뭐 캐리법 뭐 롤 미드 캐리법 뭐 이런 식으로 롤 땡땡 캐리법이라고 음 하고 있고요 뭐 세븐나이츠 영상 여러분 타이틀 제목은 다들 아시죠 뭐 세나 루퍼 뭐 세나 무탑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가는 거고 이렇게 1번 2번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롭게 어 제가 하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영상입니다 우리 롤 프로게이머 영상 최정상 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뭐 게임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나 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이제 롤도 좀 배우고 싶다 음 롤도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유익하고 좀 약간 지식도 쌓고 좀 배울 수 있는 어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음 올릴 거고요 대신에 정글러 어 이제 정글러 프로게이머 위주로 일단은 올리도록 할 거고요 타이틀 제목은 뭐 프로 정글러에게 배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가 중요한데요 음 네번째로는 구독자 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영상 자 이렇게 하는 유튜버는 없어 거의 음 이제 우리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영상 혹시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어 진짜 있을 수 있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래 어 원하는 영상이나 뭐 의견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뭐 어떠한 거 좀 보고 싶다 댓글로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또 달아 따로 또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영상이 앞으로 유튜브 영상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를 조금 어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음 방송을 이제 옮기고 여러가지 뭐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 유튜브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도 그래도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회수도 굉장히 좋긴 한데 어 뭐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또 아프리카TV에서 음 개인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어 방송도 어 좀 많이 보러 와주시고 방송은 이제 거의 롤 위주로 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세나 방송도 가끔씩은 하지 않을까 할 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많이 놀러 오셔서 저랑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의견도 좀 어?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앞으로도 봐야돼 게이득